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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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하자 그 머먼도 난 소중한 머리따라 You are alive I love you I love you 울 것 같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적같은 순간을 제가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기적같은 순간이 일어날 수 있게 제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여러분들의 아티스트로서 큰 힘이 되어줄테니까 우리 재밌게 앞으로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제는 더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나의 행복 하나를 자,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고마워 저의 마음이 마지막에 그곳도 격겨진 것 같은데 우리 곁에 눈을 뜨려 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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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뜨려 눈을 뜨려 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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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뜨려 고생하셨어요 바지 뭐야? 봤어요 옆에서? 반루고 반루고 아주 찔렀다 찔렀다 진짜 나보다 뛰어내리려 하다가 참았어 안 된다 이러지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스페셜 라이브 오하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함께 남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생각보다 우리 하나가 너무너무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더 넘쳐서 신나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계속 함께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투어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송어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 고마워요